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7일 최병무 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이죠. 알릴레오 북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거 뭐 유시민씨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물을 먹이고 전기로 지지고 그래서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주변을 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이죠. 11월 2일. 이제 토요일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김건희규 탄 범국민대회라는 곳에 직접 참석을 한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요. 그 전부 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해라. 그래서 뭐 어느 지역위원장은 버스 10대도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지경입니다. 뭐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그렇겠죠. 뭐 수도권이 120개가 넘으니까 지역이 지구당이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버스 10대 그러면 뭐 거의 그거만 해도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규모로 모여서 김건희 규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거는 이런 집회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거는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대회에 참석한다. 이가 알려져 있으니까 조국혁신당 갑자기 어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일주일 먼저 앞서서 그리고 김건희 규탄이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진검다리 역할을 할 텐데 그게 민주당의 이제 단계적 그 공세 수위죠. 그런데 그거를 확 당겨서 바로 윤석열 탄핵으로 조국혁신당이 선수를 친 거죠. 어제 오후에 이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 해체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 탄핵 선언문 뭐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정권의 헌정 질서 규란을 좌시할 수 없다.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탄핵의 길 검찰 해체의 길을 낳았겠다. 헌법이 부여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황호나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검찰 내부 문건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운명 공동체인 검찰의 저항은 진압되고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어제 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를 했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죠. 11월 2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선회하면서 순회하면서 탄핵다방 뭐 이라는 걸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규탄대회나 이런 집회를 계속 끌고 갈 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 탄핵다방이라는 것은 당원들만 가지고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반환점 그게 11월 9일이죠. 이 반환점 그 즈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11월 2일 김건희 규탄대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알려져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경쟁에 민주당보다 앞서서 나선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아시다시피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거의 비슷한 지지율입니다. 20% 마지노선이 깨지기 직전 비슷한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 상태다. 이런 주장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거의 70% 정도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면 정치적으로 70%라는 의미는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지지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지한다는 한 20% 정도 되는 사람도 그 얘기를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갤럽 엊그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죠. 그것도 바로 지금 지지율 20%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여차하면 정말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기의 시점이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 그런 공세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리적 탄핵 상태니 이런저런 얘기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탄핵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이 나쁘다.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 지지율이 낮다. 이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조국의 탄핵 경쟁에서 빠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했듯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하게 절차가 규정돼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직무집행에 있었거든. 직무집행이 아닌 거는 상관없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심각할 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준이다. 이미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국 주장이나 이재명 주장에서 어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헌법이라는 건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법률 위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없습니다. 그냥 정치 탄압하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의 증거가 뭐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직권남용? 그럼 직권남용이면 어떤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느냐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헌정질서 교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헌정질서 교란이 뭐냐 그 다음에 황운하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 지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뭐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하고 뭐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주고받았다. 글쎄요. 그중에 어떤 내용이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위반한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반 책임 부부니까 뭐 그런 거는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김건희 국정농단 뭐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쭉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거죠. 팩트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최근 들어서 뭐 용산 관저의 김건희 여사를 위한 호화 무슨 시설이 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잘못된 보도다. 뭐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관저의 호화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야당 주장대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 정서를 자극해서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러나 지금 그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야당에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어 그래 저거 사실일 수 있어. 뭐 윤 대통령 부부가 미우니까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느낌만 가지고 탄핵하는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막상 법률적인 의미의 탄핵으로 연결 지을 만한 불법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아마 윤 대통령의 탄핵은 본격화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탄핵 선언 뭐 등등 김건희 규탄 등등으로 조 이재명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지금 들어갔는데 막상 탄핵 요건이 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례는 지금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본다면 물론 앞으로 그런 것이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 뭐 저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뭐 또 누군가가 뭐 어떤 폭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자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거는 이제 겸임 상임위원회 뭐 정부의원회라든가 뭐 여성가족위원회라든가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거는 이제 다른 상임위하고 겸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거 빼놓고선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는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잘못을 지적하는 한 방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시작할 초인 무렵에 제가 그때 휴가 중이었는데 그때 그런 유튜브를 해드렸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포문을 열었는데 새로운 게 없다.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도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국정감사 다 끝내고 보니까 그 예측이 맞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났는데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 가지고 탄핵하냐. 탄핵할 지금 요건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탄핵을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경쟁에 시동을 걸었지만 막상 탄핵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이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탄핵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이재명의 11월 위기 이 부분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 공세이지 실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에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과연 일반 국민들이 그래 그 탄핵 1일이 있다. 라고 할 만한 소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